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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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! 하영 오빠랑 키스신이 거의 없었고 석준이 오빠랑 거의 1회 1 키스신이 안굴인가보다! 어머 석준 오빠네! 어머 석준 오빠네! 아 석준 오빠! 아 석준 오빠네! 이 택배빠래! 당신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! 퀄리티 어러지게! 스마트 싱스 허브고요 네트워크 나눠주는 스플릿으로 쓰고 있고 석준 오빠! 안녕하세요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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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 거야? 아우! 뭐 한 거야? 왜 달라고 했어 지금? 아니 석준아 괜찮니? 아우! 아우! 아니! 아니 왜 이래! 아니! 소민아! 아니 왜 이러는 거야! 아 좋아! 아 나 오빠 좋아 좋아! 석준 오빠! 야 근데 소민이하고 석준이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? 이렇게 안길 정도로? 어! 드라마 같이 했어요! 네! 드라마 같이 했어요! 사랑하는 사이였나 보지? 네 맞아요! 아 근데 드라마는 상엽이도 같이 했는데 아니 근데 드라마는 상엽이도 같이 했는데 상엽이는 본척 만척하고 상엽 오빠랑 키스씬이 거의 없었고 석준 오빠랑 거의 1회 1키스씬이 있었어! 아 진짜! 1회 1키스씬이 있었어! 아 진짜! 아 진짜! 입맞춘 사이였구나! 아니 근데 드라마 끝난 지가 언제나 아니 근데 출연 결정 후에 좀 걱정이 많았다고 왜요? 왜요? 우리 되게 착한데 예쁘고 네! 그런데 근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군 부르신 거죠 상엽이 상엽이 와서 훨씬 낫지 우리 사귀었지! 솔직히 이렇게 못 보지! 무슨 소리야 진짜! 전소민 얼굴 봐봐! 전소민 얼굴 빨개졌나 아닌가! 빨개졌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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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! 사귄 건 아니고 전소민이 석진이를 굉장히 호감적인 감정으로다가 진짜 매일매일 촬영장 갈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냥 말고 야! 윈니 좀 드러내고 웃지마! 현주가 앉은 그 어? 목벽이 그 옆으로 얼굴 내미고 아하하하 입이 찢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! 언니 오늘 감기 아프다 상해도 괜찮아? 나는 그 얘기를 할게 나 묘하게 질 줄 아네 헐 삼각관계인가? 해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해줘요! 해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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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!